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날은 나이든 어른들 이야기에 귀를 별로 기울이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온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충고나 조언은 책이 도무지 대신할 수 없는 특별한 그 무엇을 갖고 있습니다. 나이를 저도 먹어가면서 젊은 날의 패기와 다른 것 그러니까 사물이나 현상이나 인간의 본질을 괴뚫어볼 수 있는 힘과 균형감각을 더욱더 갖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침에 올해 백세인 김형석 명예교수의 짧은 칼럼을 읽으면서 서쳐 지나가는 그런 생각을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김형석 교수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경북 안동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경북 칠곡군 다부동 전투기념관에서도 자유수호의 영웅이었던 백선엽 장군의 분양소가 자리져서 추모형렬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허나하면서 나같은 이름 없는 국민 한 사람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백 장군의 친구인 김형석 교수의 슬픔은 얼마나 클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학교를 다니면서 6.25 전쟁을 제대로 배우지 못합니다. 당연히 가르쳐야 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채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북한은 6월 25일날 전쟁을 일으키고 6월 28일날 서울을 점령하고 7월 5일날 오산, 24일날 대전, 그리고 7월말에 목표와 진주를 점령하게 됩니다. 8월 초에는 김천과 포항을 함락시키게 됩니다. 북한군의 거친 공세로 전국이 인민군 치하에 놓이고 국토의 남쪽의 아주 끄트머리 부분에 전선이 형성됩니다. 이른바 낙동강 전선입니다. 전쟁 패배를 염두에 두고 미국은 일본 내에 임시정부 구상을 고민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북쪽은 백선엽 장군이 방위를 맡았고 서쪽은 미군이 맡았습니다. 당시에 미군에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9월 1일부터 9월 18일 사이에 북한의 4개 사단에 맞서서 전세를 역전시키는데 백선엽 장군이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위기이자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서 나라를 구한 백선엽 장군의 공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또다시 김형석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나와 백 장군은 오래 사귐을 갖지 못했습니다. 나이는 같고 고향도 가까웠습니다. 백선엽 장군보다도 내가 더 오래 그분을 존경해 왔습니다. 저는 교수다운 교수를 살고 싶었으나 성공하지 못했고 백선엽 장군은 한평생을 군인다운 군인의 모범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선일보 주선으로 백세가 되었을 때 제가 장군의 고향인 평남 강서의 약수터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놀라는 표정으로 쳐다보면서 우리 고향에 간 일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약수를 받기 위해서 어른들을 따라가기도 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90년 전 고향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게 환하게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둘 다 해방 후에는 고향에 가지 못하는 실향민이 되었다는 공감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 해설은 이렇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세계화하는 것은 이 나라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만들어졌다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어렵게 정말 어렵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편리함이 지배하더라도 옛날 그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라는 옛말은 우리에게 여전히 교훈적입니다. 그 시대를 겪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도 역사를 읽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면 옛날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대의 당돌함이나 무리함 그리고 일부 정치 세력들의 교만함이나 지나친 돌출함은 그런 역사를 읽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김영숙 교수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도 친일파 얘기가 나옵니다. 일제강점계는 모든 분야에서 일본인보다 앞서는 사람이 존경스러운 예국자였습니다. 작곡가이자 지휘자인 안익태와 무용가 최승희가 그래서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승희는 북한에 남았기 때문에 애국적 무용인으로 존대받았고 대한민국 현촌에 잠든 안익태 선생에게는 친일 누명을 씌우곤 합니다. 몇 해 전 안익태의 부인과 따님이 서울을 방문하였을 때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세상 떠나기 전에 남편의 무덤을 한 번 더 찾아보고 싶어서였습니다. 남편과 아버지의 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이 모녀의 애정과 자부심은 우리보다 더 간절했습니다. 스페인에는 안익태의 거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일제하를 살았던 아버지 세대 지금 젊은 분들에게는 할아버지 세대를 조금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친일에 대해서 친일파에 대해서도 생각을 다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버릇을 들인다면 친일을 무기로 해서 특정 인물이나 특정 기관을 단제화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균형감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살아남은 자의 오만함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움을 얻어야 하고 겸손함을 얻어야 우리 역사를 제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그 시절에 만주로 달려가서 독립군이 될 수 없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김영석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백 장군은 저보다 7개월 늦게 태어났습니다. 24세를 넘기면서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때부터 76년간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영웅이란 명예를 바친다면 그는 영웅 중에 영웅입니다. 대한민국 군인 중에 군인입니다. 나같은 위치의 국민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애국자였습니다. 백선엽 장군이 대한민국을 사랑한 것은 국민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6.25 참전 용사들과 함께 피를 흘리며 수호한 그 자유세계가 전쟁 후 번영하는 과정을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 즉 자유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영웅들이 있었기에 자유민주국가에 사는 영광과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서울의 현충원의 많은 전우와 백 장군 주변에 잠들어 있는 영웅들의 피생정신을 우리는 감사히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백 장군은 우리는 물론 구손과 민족 전체를 위해 산 선구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 생각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금수와 짐승과 다른 것은 감사함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인간의 금수와 짐승과 다른 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볼 수 있기 때문이고 인간의 금수와 짐승과 다른 것은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고 인간의 금수와 다른 것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